태풍 난마돌의 영향권에서 벗어났지만 포항과 경주에는 여전히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태풍 영향으로 한때 최대 순간풍속이 포항 구룡포 시속 105km, 대구 달성구는 시속 60km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동안 내린 비의 양은 포항 구룡포 63mm, 경주 33.2mm였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 많겠고, 곳에 따라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대구 15도 등 11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대구 22도 등 20도에서 24도로 선선하겠습니다.